문혁 클래시 로얄 오늘이 같은 author의 제즌들을 그만두고 처음에 구름이 그린 달빛치라는 대본을 받자마자 정말 재미있었고 이 작품을 꼭 하고 싶다는 마음을 들었고요 캐스팅이 졌을 때 참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행복했고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4극 촬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무더위인 것 같아요.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고 예쁜 한복을 입는 영상으로 오래오래 남기 때문에 더워도 내가 분사함으로 즐겁게 촬영할 수 있음에 행복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들거나 어렵거나 지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응답을 저주라는 말이 굉장히 속상한 것 같아요. 응답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얼굴과 이름을 알려드릴 수 있는 참 축복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. 또 함께한 해리 씨와 또 정환이 형 역할을 맡았던 준열이 형 작품이 망했다고 생각하지는 전혀 않아요. 흥망성쇠를 써놔서 그분들이 그 작품을 통해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팬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많은 분들께 또 다른 기대와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모든 작품을 입만한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이 작품 또한 수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큰데요. 그래도 지금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굉장히 즐겁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큰 사랑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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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